여기 어휘에다가 뭐예요? 필요한 문법 정보들을 결합한 형태입니다. 그러면 보시면 어휘목록은 주어진 일정한 순서 즉 어순이겠죠. 한국어의 어순이 주술관계죠. 따라 배열이 됐고요. 문법 형태는 어휘가 배열될 때 어휘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문법 형태가 결합됩니다.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려고 하니까 그냥 수식은 안 돼요. 한국어에서는 뭔가 표지가 있어야 돼요.